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 예고를 좀 해드린 것처럼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이정기 코스닥 벤처팀장님 모시고 여러분이 많이 갖고 계실 듯한 그리고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중소형주의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히 어떤 종목 이름이 거의 나오진 않을 건데요. 어떤 종목이 혹여라도 언급이 되더라도 여러분의 어떤 투자를 권유한다거나 저희 아시잖아요. 저희 그런 방송 하지 않는 거.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 미리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한 서너 달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말 어떻게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일단 최근에 한 2, 3주 정도는 중소형주가 이렇게 재미가 있었던 장세는 아니었죠? 대형주 일색이었죠. 많이 섭섭했던 장세입니다. 네. 저희 팀이나 저희한테는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죠. 개인들도 많이 손 밀 수가 있고 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개인들의 전유물이었던 중소형주는 좀 소요가 됐고 개인분들이 아주 스마트해지셨는지 대형주로 많이 사셨습니다. 중소형주도 스마트하게 잘하면 또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중소형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고 하면 또 중소형주에서도 수익이 좋을 수 있으나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2, 3주는 조금은 저희한테는 약간 추운 시기였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이후에 지난 상황들이야 많이들 알고 계실 테니까 이후의 상황들 어떻게 될지 우리 이정기 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좀 안타깝게도요. 안타깝게도 제가 지난번 한 두세 달? 제가 10월에 와서 말씀드렸나 싶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긍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실은 왔습니다. 그래서 안 오는 게 더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했었는데 왜냐하면 좋은 얘기 할 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제대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좋은 얘기, 나쁜 얘기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론 이제 그 전망이 반드시 뭐 90% 이상 확률이 잃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이정기 팀장님이 쭉 시장을 중소형제 오래 봐오신 입장에서 이것이 그렇게 장밋빛이 아니라는 말씀 역시도 저희에게는 굉장히 도움되는 얘기니까요. 네. 그렇다고 급락이 오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은 심리가 조금 차익실현이라든지 또는 지속적인 기관 매도 그리고 외국인은 매수 매도 혼조세에 있긴 하나 혹시라도 외국인까지도 매도에 동참을 하게 된다면 조금은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이 있는 상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겠으나 그냥 오늘 시장에서 느낀 한 가지 뭐 지표 뭐 아니면 주가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오늘 그 코스닥 인버스 그러니까 코스닥이 빠지면 상승하는 어떤 그 ETF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코스닥 인버스가 대부분 모든 뭐 다른 여러 가지 여러 증권회사에서 코스닥 인버스 ETF를 만드는데 대부분의 코스닥 인버스가 오늘 지수가 뭐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코스닥 인버스는 좀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코스닥 인버스가 오히려 약 1에서 1.5% 정도 상승을 한 걸 보면 어떻게 상승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기대가 내일은 좀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 때문에 이제 그 기업을 그 ETF를 사는 거죠. 아 그럼 워낙 많이 사람들이 사서 네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 그래요? 뭐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K자로 시작되는 뭐 인버스들 이렇게 몇 개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인버스도 있고요. 코스닥 인버스를 보면은 뭐 1.2% 뭐 1.4% 뭐 1.0 몇 프로 이렇게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례적으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차이시련의 니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워낙 많이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장을. 많이 섭섭합니다. 뭐 정말 좀 빠졌을 때 좀 많이 사주고 요즘 같은 때는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좀 약간은 또 거기는 또 위에 사장님 본부장 운영 본부장님 또 운영팀장이 있고 하면은 야 이거 이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회에서 말씀하시면은 이제 다들 화살짝 놀라면서 만약에 여기에 대항해서 아 이거 좀 뭐 더 갈 것 같아요. 했다가 만약에라도 안 가면 이제 너 내가 그때 그때 뭐 3천 넘었을 때 좀 줄이라고 했지 뭐 이래버리면 이제 서로 어색해지는 거죠. 서로 뭐 본부장 팀장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뭐 기관이 아무튼 뭐 지금은 조금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팔면 상황 차이시션 니즈가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뭐 보시면은 연기금 매도가 연기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큰 뭐 연금 기금들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교직원공제 사항연금 이런 연기금들이 매도에 또 상당히 많이 동참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기관들은 어느 정도 팔면 사야 되잖아요. 네네네. 아직 살 때는 안 된 거예요? 뭐 더 떨어지면 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지금은요. 그렇습니까? 네. 지금 뭐 3천 이상에서 삼성자가 9만 원 뭐 8만 몇 천이면은 우리 수익률을 어느 정도 달성해서 사실은 거기에 목표 수익률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목표 수익률인 플러스 50%에서 플러스 200% 300%가 아니고 거기는 10에서 20% 주식에서 이 정도 수익이 났으면은 우리는 우리 조합원들한테 공제 회원들한테 그리고 우리 연기금 가입자들한테 충분히 이익을 나눠줄 수 있는 수준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목표 수익률이 다다르면 낮은 목표 수익률 아래에서 기중을 줄이는 상황인 거죠. 거기는 어쨌든 안정적인 수익을 거둬야 되는 게 첫 번째 목표일 테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그리고 사실 몇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간단히 좀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상승폭이 사실은 지금 글로벌리 우리나라가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높은 상황이거든요. 중국이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코로나 폭락 이후에 그래서 상승폭이 보면 코스닥은 약 저점 대비 130% 정도. 코스피는 110% 정도. 두 배가 이제 더 오른 거죠. 그런데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70% 나스닥 70% 80% 정도. 그리고 유럽의 주요 지수들 영국 지수나 아니면 독일 지수 약 50에서 60% 정도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약 두 배 정도 이상 오른 거. 그리고 우리가 좀 먼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먼저 코로나 위기를 맞았고 그럴 때 먼저 빠져서 먼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좀 오른 거 기간적으로 그리고 기간적으로는 큰 차이 없지만 그런데 상승폭은 두드러지기 때문에 조금 조정의 여지도 꼭 크게 지수가 빠져서 조정은 두 가지잖아요. 안 오르면서 이렇게 질질질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이 있고요. 그리고 지수가 빠지는 지수 조정이 있는데 조금의 지수 조정 플러스 또 기간 조정을 더 무게에 두어서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말씀드린 상승폭도 컸고 그리고 좀 빨리 올랐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주식의 경험들을 기관들은 상당히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또 루머가 뉴스가 되거나 또는 시장에서 떠도는 소문들이 뉴스가 되면 뉴스에 팔아라. 그런데 지금 뉴스는 사실은요.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코로나 확진자의 감소 또는 코로나 극복 이게 뉴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2월달 3월달 되고 또 해외에서는 이미 접종을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도 2, 3월달 되면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게 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해 지수가 많이 올랐던 건 올해 코로나도 극복이 되고 상황이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난해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 격언들을 기관들은 아주 적절히 적용을 정확히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매도는 조금은 계속 지속될 여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문에 팔고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증시 격언대로 가자면 지금은 그 격언에 적어도 맞춰보자면 팔 때인 건 맞는 것 같다. 맞나요? 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하고 있으니 기관들의 매도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좀 불편한 게 아까도 잠깐 언급 드렸는데 외국인 매수 매도가 혼조세이긴 하나 아까 방금 전 시간에 우리 한토에 계신 차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유동성 축소를 해외에서 시행을 한다면 사실은 해외 지수들의 조정이 불가피할 거고요. 그렇다면 조금은 조정의 여지가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폭은 그런데 크게는 안 보시는 거죠?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다음 질문과도 연관이 될 텐데요. 일단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경기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지난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베이스 이펙트 기저효과라고 하죠. 지난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인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좋은 효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한 올해 기업들 실적 또는 매크로 상황들 이런 것들은 좋기 때문에 그 조정폭은 크지 않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금은 숨고르기 하셨다가 또는 다시 반등의 시점 즈음에 비중을 늘리시거나 이런 전략들 가져가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그동안 지난 1년 동안은 보면 기관들이 팔고 할 때 개인들이 사서 대체로 성공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사서요? 지난해에는 개인들이 굉장히 주도하셨고 개인들이 굉장히 현명하게 투자하셨죠. 그래서 혹시 지금도 기관들이 막 팔 때 오히려 개인들이 사서 더 올라가는 거를 누리는 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일까요? 기관들이 파는 건 대부분 상승폭이 컸던 기업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올랐던 기업들을 주로 많이 팔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저희는 조금은 새로운 업종이나 또는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섹터에 더 집중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요. 저희는 컨택 주식 지금부터는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컨택? 지난해는 언택 주식들 많이 하셨잖아요. 온라인 이런 것들이요. 코로나 관련 주 때문에 파생되는 수혜주들이요. 그런데 이제는 극복이 되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 안 남았으니 그 시간이 돌아오면 컨택, 우리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하면서 지냈던 그 시절에 많이 성행했던 주식들, 그 수혜가 되는 주식 기업들, 그 주식들을 사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컨택이란 뭐 있을까요? 뭐 이런 거죠. 해외 가실 수 있잖아요. 여행 뭐 이런 거. 항공, 여행, 엔터. 우리 JYP, SM, YG 이런 기업들이 사실 온라인 콘서트도 하긴 하지만 오프라인 콘서트를 해야 단가도 좀 높고요. 굿즈 아시죠? 응원봉, 굿즈 이런 것들 팔아야 사실 객단가, 알프라는 객단가가 좀 높아지거든요. ASP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엔터 기업들, 면세점 이런 것들 하여튼 저희가 지난해 코로나 터져갖고 아주 온통 심한 말로 삭살이 났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반등에 또는 다시 수혜의 여지가 생기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고 그런 기업들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좀 뵀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제요? 네네네. 왜요? 왜냐하면 오늘 그런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고 오늘 항공주 되게 많이 올랐고 그런데 오늘 올라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 뭐 분명히 그런 기업들, 이 원고도 물론 어제 드린 거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기업들 어제 말씀드렸다면 굉장히 칭찬받을 수 있을 텐데 아무튼 비단 오늘 올라서 그런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런 주식들 뭐 조금씩 조금씩 쌀 때마다 사 모아두시면은 뭐 예를 들어 그 기업을 제가 추천드린 건 아닙니다만 그냥 뭐 제일 큰 기업. 하나투어 그냥 지금 사 놓으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말에 훈훈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에는. 하반기에 어디 많이 돌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하반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국내 여행이야 뭐 얼마든지 갈 수 있겠습니다만 해외에는 우리는 설령,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도 아마 하반기나 돼야 뭐 백신들 거의 맞을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설령 뭐 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쪽 나라에서 여전히 뭐 안 된다 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반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다만한데 관광 주요 국가인 동남아, 베트남은 연초에 해도지 행사, 연말 행사 다들 모여서 마스크 한 끼고 그래요? 거기는 뭐 거의 한 명도 안 나온다던데요. 방역을 잘 해서 그런지 아니면 기후 여행 때문인지 모르겠지 않으면 그렇고요. 또 관광 주요 국가인 일본, 중국, 유럽의 국가들, 미국 국가들, 선진국 이런 데는 좀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 하반기 연말쯤 되면, 그때 되면 이런 대표적인 컨택 기업들, 아직은 이제 대체로 가격들이 좀 저평가 쪽에 좀 더 가 있는 모양이죠?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댓글을 잠깐 봤는데, 보면 안 되겠는데, 댓글을 봤는데 지금 무슨 이제 대도 않는, 항공주 이런 타입, 물론 맞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지금이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배터리 주식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주식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당분간 갈 거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이 울리는 기업들 지금 와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 시청자분들, 유튜브분들 이미 그런 주식들 다 인지하고 계세요.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면 또 그거 말고 그거 다 아는 거 갖고 와서 얘기하고 있어라는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넥스트 스텝으로, 다음 스텝으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하나 더 짠다면은 이런 기업들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표적인 컨택 관련된 회사들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럼 이제 이런 회사들을 접근하는 데도 뭔가 전략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떻게 좀 이런 회사들을 살 때는 그냥 어떻게 좀 나눠, 일반적으로 그냥 분할 매수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조정이나 뭐 이런 게 좀 세게 왔을 때 이렇게 착 들어가는 여론 전략을 좀 쓰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은 이미 조정을 너무 충분히 받았거든요. 충분히 받았군요. 반등 시에 뭐 이런 기업들 뭐 다 망하니 많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런 상승기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 주식에서 작은 비율로 가져가셔야겠죠. 아, 이런 기업들은? 왜냐하면은 다른 것들 막 가는데 얘는 못 울르고 있으면은 사실은 속이 좀 터지거든요. 열이 받으시면 이제 어떤 운용의 패턴이 되게 엇갈려지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그 악순환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놓으시고 뭐 전체 비중이 한 4, 5% 정도 사놓으시고 반등하고 또 다시 조정을 받거나 하면서 조금씩 비중을 늘리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 주식은 뭐 조금이라도 사놓아야 되는지 이런 주식들을 사놓아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이거 만약에 여기서 급등은 요즘은 이제 하루에 30%씩 오르니까 한 며칠만 급등을 해버리면은 이 주식은 이제 계속 못 사거든요. 한 3일 전에 2만 원이었는데 지금 3만 5천 원, 3만 원이면은 이 주식은 뭐 살 수가 없거든요. 아, 못 사죠. 네. 뭐 3일 전에 이미 2만 원을 더 살 수 있었는데 어, 예받아도 하면서 이제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워낙 빠져 있었던 주식들이라서 조정을 더 이상 안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그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그리고 또는 배터리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갖고 계신 것들 계속 다 놔두시고 혹시 너무 큰 폭의 상승을 해서 그런 기업들 좀 엑시트를 해놓으셨다면 그래서 전체 자산 중에 현금이 조금 있으시다면 하고 그 정도는 뭐 컨택 주식들 좀 사놓으실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BCBG라는 게 있습니까? 2021년 주도 섹터에? 아, 뭐 그 BCBG가 원래 있었던 말은 아니고요. 저희 지난해 그, 저희 이제 전망 자료를 내면서 저희가 지금 말을 좀 만들었습니다. 아, 어떤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여성복 브랜드인가? 뭐 캐주얼 브랜드 이름이거든요, 옛날에. BCBG가? 옛날에 의류 브랜드 중에 BCBG 뭐 찾아보니까 아, 저는 잘 몰라요. 아, 그러세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아실만한데. 생각보다 어립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오래된 브랜드가 아니어서 아무튼 뭐 하여튼 그런 브랜드가 있어갖고 그냥 아, 이거 입에도 익숙한 거라고 해서 이렇게 알파벳으로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놓으면 외우기도 쉽고 우리가 투자하는 데 좋겠다 해갖고 저희가 하여튼 지난해 올해 2021년도에 주도할 만한 섹터 발표를 하고 포럼을 할 때 BCBG, 이 네 개의 알파벳에 주목을 하자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BCBG가 뭐냐면 첫 번째 B는 배터리고요. 배터리. 네, 네. 그리고 C는 말씀드렸던 대로 컨택하고 컨텐츠. 아, 컨텐츠와 컨택.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B는 이제 바이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이요.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거버먼트. 정부라는 뜻의 거버먼트. 네. 문재인 정부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네 개에 좀 집중을 하자고 지난해 한 11월 달 저희 전망자료에 써드렸고 뭐 여전히 유효를 하고요. 첫 번째 배터리 빼놓고는 많이 상승폭이 그래도 좀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배터리는 사실은 많이 올랐죠. 그 사이에도 오늘도 그렇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터리는 조금 세모 정도 수준이나 가끔씩 있는 거 있으면 계속 보유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네. 아무튼 각각의 이유를 조금씩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네, 네. 배터리는 저희가 왜 주목을 했냐면요. 모든 주식들이 두 번 오르거든요. 아, 주식들은 두 번 올라요? 세 번 오를 수도 있고 네 번 오를 수도 있는데 뭐예요, 그러면? 뭐 이제 크게 보면 두 번의 큰 상승의 어떤 흐름들이 있죠. 아, 동력이 한 번씩 이렇게 붙는군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 시작됐을 때 말? 이제 뭐 어떻게, 오, 걔네 괜찮대. 뭐 걔네 뭐 시작한대. 아, 그리고 실제로 매출액 그리고 뭐가 시작을 하면은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네.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할 시점 즈음에 그런 뭐 새로 시작한 뉴비즈니스 모멘텀, 매출액 증가 모멘텀 이것 때문에 이제 한 번 쑥 주가가 좀 오르거든요. 그런데 뭐 주가가 좀 오르고 계속 오르다가 이제 횡보한 시점 즈음에 야, 또는 뭐 계속 오른 시점 즈음에 야, 쟤네 돈은 버는데 매출액이 100억인데 이익은 왜 마이너스 20억이지? 하면서 이익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아, 그때 이제 사실 정치에 혼 좀 빠지는군요.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죠. 네, 네. 이 기업은 사실 이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장사 잘 하긴 하는데 장사 잘해도 그래도 이익이 나야 돈을 좀 벌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익에 이익을 가지고 또 다른 데 투자도 하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적자가 나면 계속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받죠. 그리고 매출액이 어느 정도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우리가 BEP라고 얘기하는 손익분기점 브레이크 2분 포인트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익이 증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매출액이 100억이 아니고 200억, 300억, 400억이 되면 이제 손익분기점을 지나고 고정비를 커버하고 우리 3%처럼 이제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기업으로 되는 거죠. 그 예가 꼭 3%였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제 성장이 계속 된다는 과정을 말씀드린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익 증가 구간에 한 번 더 레벨업이 주가가 됩니다. 그런데 배터리 회사들을 저희가 작년 10월, 11월 달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배터리 회사들은 2015년도부터 LG화학, 14년부터 LG화학, 삼성 SDI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렇게 조금씩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조정을 좀 봤죠. 그리고 18년도 하반기 19년도에 조정을 좀 봤죠.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올 초까지 아주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게 매출액 많이 나온 증가 구간 계속 지나서 이익이 나는 구간이군요. 이익이 나는 구간으로 돌입을 했고요. 이익이 나는 구간을 돌입하니 이익이 나니 우리가 얘기하는 PER, PER도 이제는 적정하게 됐고 지금 더 주식 사도 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가 형성이 배터리 업종이 형성이 되어서 상승을 한 거고요. 여전히 배터리 회사 중에서는 그런 구간, 인재 그런 구간이 되는 회사들 1월달이 되는 회사들, 2월달이 되는 회사들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정을 받았는데 나 이 회사 공부를 좀 해봤더니 이익이 급격히 많이 나올 것 같아. 이런 회사들은 지금도 접근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배터리가 첫 번째 B였고요. 그다음에 컨택트는 소개를 좀 해주셨고 네, 컨택트, 컨텐츠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컨텐츠는 드라마 제작사, 유행한 회사들이죠. 네, 이런 회사들이 좀 괜찮아 보이시고 그런데 많이 올리기도 또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들이 주로 올랐고요. 나머지 또는 그런 컨텐츠에 부가적으로 일을 하는 회사들 무슨 FX 회사들, 이런 회사들 있거든요. 컨텐츠를 만드는데 영상 제작 도와주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같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넷플릭스발 수혜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난해 컨텐츠를 많이 생산을 못했죠. 장사가 돼야 컨텐츠를 영화로 만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들. 그래서 올해는 컨텐츠 비즈니스가 굉장히 좀 더 활기를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위가 바이든이었습니다. 네, 바이든입니다. 친환경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부통령 시절인 오바마 정부 시절에 오바마 헬스케어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오바마 헬스케어 계승할 여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여전히 미국 내에서 계속 좋을 거고 미국바로 훈풍은 한국까지 옮겨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신재생, 바이오. 태양광, 풍력 주들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저희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가버먼트는 뭐예요? 현 정부가 좀 힘주는 그런 분야인가요? 어떤 분야예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지금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 맞습니다. 그 중소형주는 가장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기업들을 발굴하거나 할 때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동목이 정부 정책이거든요. 정책이 영향을 많이 받는군요.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삼성자나 현대차는 그 기업의 일부가 변하기 때문에 전체를 영향을 미친 경우는 적거든요. 반도체 관련된 어떤 정책이 나온다 한들 나머지 부분들은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게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소형 기업들, 벤처기업들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기업의 명운이 갈릴 수도 있고요. 이익이나 매출액 증가가 상당히 갈릴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쭉 1년 내내 보고 365일 봐야 돼?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정책들이 좀 집중될 수 있는 시기 이런 때 얘기했죠. 임기 초기 또는 임기 말기에 레임덕이 오기 전에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희망 못 쏟는군요. 네. 그런 거죠. 다음 정권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는 선거 전에 당선 전에 얘기했던 공약들 실천 마지막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 최근에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관련된 이야기들이겠죠. 그런데 그린 뉴딜은 사실은 바로 앞에 있는 비와 바이든과 겹칠 거고요. 디지털 뉴딜인데요. 디지털 뉴딜 회사들 사실은 많이 올랐습니다. 스마트카, 자율주행 자동차 다 디지털 뉴딜의 일환인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은 AI 관련주들은 아직 시장에서 회자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AI 관련주들, 빅데이터 이런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AI 이런 기업들이요.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러면 다 아닙니까? 혹시? 배터리. 네?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터리, 컨택주들 쭉, 컨텐츠들, 바이오, 친환경, 바이든, 그리고 디지털 뉴딜, AI 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러면? 배터리 2차전지, 그리고 내수중에서 여행, 항공주,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디지털 뉴딜 이 정도면은. 아, 그 정도만 생각할까요? 네, 그 정도면은 비교적 많이 압축된 것 같은데요. 아, 많이 압축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한두 개만 찍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면은 만약에 이거 비껴나간다면. 아, 맞아요, 맞아요. 비난의 화살을 이렇게 저희 애청자가 많은 유튜브의 우리 3%에서 저희가 비난의 화살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널어놓는 것도 좋으신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널어놓으신 산업군들 가운데 그게 또 우리는 기업을 골라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거의 1등 기업만 골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솔직히 1등 기업들은 또 많이 올랐어요, 요중에서도. 네네네. 1등 기업을 그냥 또 그렇다고 계속 그냥 1등 기업 따라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2등 내지 3등에서 잘 고르는 게 오히려 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데 더 플러스가 될지. 이게 약간 좀 헷갈립니다. 저는. 맨날 1등 기업 얘기 맨날 많이 하니까. 네네. 그 주도 섹터에서는 그래도 주도 섹터 내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을 지금 주도하는 어떤 업종이나 섹터 내에서는 1등 기업이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 기득권이나 해계문의를 갖고 시장에서 어떤 과실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1등 기업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여전히? 뭐 펀드나 이런 것들도 1등주 펀드, 1등 기업 펀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1등 주들만 모아놓은 펀드가 있어요? 네. 반도체에서 1등한 회사, 제약에서 1등한 회사, 바이오 1등 회사, 화학 1등 회사 이런 것만, 뭐 이런 통계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한 30년 전쯤에 1등 회사들, 그 회사들 상승률이 2등 회사의 상승률보다 한 2배, 3배가량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았다. 예를 들어 1등, 반도체 1등 회사, 삼성운자, 하이닉스나 LG 반도체보다 좋았고, 현대전자보다 좋았고요. 뭐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손보사들, 손보사들, 큰 회사 4개의 손보사가 있는데, KB손보, 현대상, 그리고 DB손보, 삼성화재 이렇게 있었는데, 아마 삼성화재 1등 기업인데, 삼성화재 주가 상승률이 나머지 3개 기업보다 훨씬 더 높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라면 회사도 볼까요? 농심보다, 삼양식품보다 농심이 주가 상승률이 훨씬 높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하여튼 그런 사례가 이제 있었죠. 네, 그 1등이라는 거는 영업이익 1등이에요? 아니면 시총이 1등이에요? 매출이익 1등이에요? 시장 점유율 1등을 주로... 점유율 1등? 네, 네, 네. 음, 점유율 1등. 알겠습니다. 혹시 그 시간이 뭐 많지 않았는데, 바이오 쪽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바이오가 항상 예민하죠. 잘못 말씀드린 것 같다가 이제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영향 때문에 바이오는 백신 개발도 계속해야 되고요. 그리고 꼭 코로나용 백신은 아니더라도 계속 이런 사태를 겪음으로써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케어 계속 얘기 나올 수도 있고, 미국에서요. 다만, 오늘도 조금은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S사의 삼형제들이 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뭐 아시죠? 셀 회사들이요? 셀트리온. C사 아닙니까, 우리? 아, 참 C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C사입니다. 네, 네. C사하고 다 빠졌는데, K바이오가 지금은 조금은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로드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네. 신약 개발 한 회사 중에서는요. 그래서 조금은 한계가 좀 드러나는 상황, 시기마다 좋아진 시기가 있고 한계가 드러나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신약 개발 회사들한테는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덴탈이나 피부 미용, CMO,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이런 회사들 쪽에서 바이오는 좀 답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많이 상승폭이 깊었어가지고, 상승폭이 높았어가지고 조금은 선별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뭐 상장했던, 지난해 10월, 11월, 12월 달에 상장했던 기업들 중에 주가 상승이 한 10배 가까이 오른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바이오 기업 중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접근은 조금은 좀 불편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접근은 안 합니다. 우리도 나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다들 심각하게 고민은 하시겠지만 이제 기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진 마시라, 뭐 이런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뭔가 신약 개발하는 쪽보다는 그래도 팀장님 보실 때는 피부 미용 제품들을 만드는 데라든지, 아니면 뭐 덴탈이나 CMO, 바이오 시밀러 이쪽이 오히려 조금 더 괜찮아 보인다. 네, 네, 네. 신약 개발하는 사회 중에서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기업들은 많이 사실은 없거든요. 이미 그리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여쭤보고 싶은 건 너무나 많습니다만 딱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백신 관련주들이 이제 작년에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해외 기업들이 이제 백신들을 다 내놨단 말이죠. 네, 네. 뭐 속속들이 더 내놓을 거고. 네, 네. 지금도 그 백신 개발하는 회사들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한국에 나오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백신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걸 쓸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조금 저개발국 이런 데는 충분히 우리 가격 경쟁력도 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늦게 조금 스텝은 늦더라도 괜찮을 거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이미 그 회사들이 세계적인 회사들이 다 개발했는데 이제 이거 백신 해봐야 뭐하냐. 이건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쪽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까? 뭐 백신 개발하거나 백신 생산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있잖아요. 우리 나라에서. 네, 네. 많이 있죠. 네, 네. 몇 개 회사가 있죠. 그런 회사들 유망하긴 합니다. 회사로서. 주가로서는 그게 유망하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유망하나 회사는 좋아도 주가 상황이 뭐 반대로 갈 수 있긴 하거든요. 즉, 좀 어려운 말씀이어서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진단키트 회사들 여전히 계속 좋긴 하거든요. 그런데 주가 상황이 굉장히 고점인 상황일 때 그 회사가 주가적으로 좋다고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고점 이후에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빠지기도 했고요. 즉, 백신 회사들도 지금 백신 관련 회사들도 관련주들도 많이 오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얘기 나오는 초기에 당연히 사셨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백신 관련주들 그러면 대부분 안 좋은 거야?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파생되는 생산한 회사들, 개발한 회사들보다는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회사들이 개발 다, 백신 개발 다 할 때쯤이면 사실은 상당히 많이 백신이 대중화가 되고 파필러 이렇게 좀 많이 확산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한 회사들, 생산한 회사들, 그리고 물류나 운송이나 포장 담당한 회사들 이런 회사들한테 조금은 수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 수익이 어느 정도 나시면 주거장창 갖고 가지 마시고요. 진단키트 회사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거 계속 잘 나가고 그다음에 다음 분기에 이익이 좋다 하는데 사실은 진단키트가 이미 많이 회자가 되고 그런 시기에 이미 퍼지고 있는 시기에 그 시기에는 이미 주간 사실은 끝이 나거든요. 백신도 사실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백신을 많이 접종을 하고 하는 순간 그 순간 관련주들은 사실은 관심이 없어집니다. 주식은 무조건 선행하거든요. 먼저 이렇게 먼저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는 사실은 주가 조정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관련 기업들은 한 2, 3월까지 중에서 백신이 계속 접종이 되고 하면서 물류 또는 운송하는 회사들 또는 백신 만들어서 계속 생산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단기적으로 좀 짧게 접근하셔가지고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은 조금은 단기적인 접근이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접근. 우리 팀장님은 오늘 팬 굉장히 많이 생긴 거 혹시 잘 모르시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비속어를 많이 써가지고 작살났다 아웃됐다 이런 말들을 많이 써가지고 안 좋게 보실까 봐 비교적 표준어 이런 것들을 업계 용어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표준어쪽으로 많이 오셨군요. 뭐 한다고요? 표준어쪽으로 많이 노력을 했군요. 조금의 좀 그래도 애널리스트인데 직업이 너무 우리 평상시 일상 용어들 너무 많이 쓰면 없어 보인다라는 형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진짜 좀 반대입니다. 적어도 무슨 회의에서 컨퍼런스 하실 때야 얼마든지 그런 용어 쓰시더라도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 대상으로는 조금 더 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죠? 네. 그래서 표준어를 가급적 많이 쓰되 편안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고민을 해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팬들이 많이 생기셨는데 팬분들이 지금 박준규냐 바비킴이냐 두 개가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박준규하고 누구요? 바비킴. 바비킴. 어느 쪽으로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알렉스도 좀 있다고 얘기 들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글쎄요. 그거 안 드릴 말씀을 하겠고요. 제가 몇 가지 사실은 또 드릴 말씀을 한 30초만 대형주와 중소형주 중에서 어느 거에 더욱 집중해야 되나 그거 여쭤보시는데 무조건 지금 대형주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마트해지고 조금은 사이즈가 커지셔가지고 대형주에 더 집중하시고요. 옛날처럼 IMF 끝나고 그런 시기에 새롬기술, 장미디어, 사이버템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 시기가 아니거든요. 대형주가 더 맞는 답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스몰캡 팀장이지만 대형주에도 좀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자율주행, 신재생, 배터리 이런 회사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다음 뭐 될 것 같아요? 2월달, 3월달에는 저는 5G를 보고 있거든요. 5G 관련주들. 아 그래요? 5G를 왜 보고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이익 증가 구간으로 돌입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난해 너무 많이 밀어놨어요. 설치를. 5G 설치를. 그렇기 때문에 5G 회사들 분명히 통신사들 또는 관련 회사들 연초에 조금은 수주 발주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5G 회사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 혹시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라고 이제 만약에 시장을 접근하신다면 지금 뭘 조심해야 돼요? 하면 저는 외국인 매도가 제일 무섭긴 합니다. 댓글이 더 무서우실 것 같은데 지금. 알렉스 얘기하시는 말은 난리가 났습니다.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왜요? 외국인 매도가 이제 더 있나 외국인들은 사실은 인정사정 안 봐주고 지금 환율도 사실은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만약에 유동석 축소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면 얘네는 뭐 인정사정이 없죠. 우리 기관들도 인정사정은 없구만요. 외국인만 그런 건 아니던데. 그러니까 우리 집안 사람인 기관들도 그런데 외국인들은 더 인정사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는 사실은 어느 정도 외국인 매도 연속으로 며칠이 계속되고 그런다면은 조금은 비중 축소에 대한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으실까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우리가 좀.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30만 더 말씀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진정이 되고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지주사들이 좀 올랐거든요. 지주사들? CJ, GS, 삼성물산 이런 지주사들이 좀 올랐는데요. 7, 8%씩 올랐는데 거기 7, 8% 오르는 건 사실은 1년 내내 수익률이거든요. 원래는. 평상시에는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 좋아서 7, 8% 올랐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주식시장이 한 20년 이상 있었는데 지주사 우선주 오르면 사실은 약간 이제 끝물 또는 순환매가 다 돌아서 갈 데가 없다고 걔네한테까지 가나 이런 이야기들 나오곤 했었거든요. 경험상으로 그렇게. 과거에 그랬다 이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약간은 조금 시장을 너무 세게 얘기하기에는 저스러운 요인이기도 합니다. 아니요. 아까 B, C, B, G 이런 거 얘기해 주신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만약에 시장이 그렇다선 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고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회사 하셨는데 시장 안 좋다고 다 팔고 가지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아마 우리 유튜버 분들들. 왜냐하면 주식 계좌에 현금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내가 저 주식을 사야지 현금을 왜 들고 있지? 우리는 항상 주식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조금은 뭐 계속 시장이 조금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시장이 계속 남아 계실 거고요. 우리 유튜버 분들. 그러면 비교적 덜 빠지거나 또는 뭐 다른 거 대비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이유 때문에 B, C, B, G 이런 것들 말씀드린 거죠. 사실은. 네네네. 시장 조정받는다고 주식 다 팔고 그냥 갈 수 있는 결단 있으실 거 같아요. 우리 프로님. 저 확실히 떨어지기만 하면 가야죠. 그런데 막상 그게 잘. 안되죠. 사실은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또 그래도 그나마 나은 거 이런 것들을 항상 또 고민해야 되긴 합니다. 그중에서도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B, C, B, G 정도에 아마 있을 것 같다는 우리 팀장님의 말씀이셨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TV 요즘 어떻습니까? 분위기. 네. 저희도 뭐 열심히 계속 아침에 콘텐츠 생산해서 좋은 콘텐츠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투자 수익률 재고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드시는 거죠? 네. 하나TV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아침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 뵙기 위해서 고생하니까 또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아마 시청자분들한테 도달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 가면 뭐 이정구 이승 민장님이 알렉스 노래 부르는 영상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것도 보시려면. 제가. 하나TV 가시면. 뭐 가시다가 이렇게 운전하고 기가하시다가 좀 이렇게 혹시라도 좀 피곤하셔가고 좀 이렇게 교통사고 있을 수도 있고 좀 그러니. 그런 것들 때문에 잠 깨시라고 한 번 개그 한 번 해봤습니다. 절대 뭐 제 진심 아니니까. 너무 좀 비판하지 마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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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입니다. 자 우리 저 이정기 팀장님 저희가 뭐 농담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또 이 스몰캡 쪽으로는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좀 여쭤본 것 같고요. 오늘 좀 어쩌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어서 말씀하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잘 친절히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발에게 물어봐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